지금 천공이 관저에 관저쇼핑에 국정개입에 드디어 확인이 된 겁니다. 이 정도는 팩트 아닙니까? 김종대 전 의원, 국방 전문가, 부자 전문가,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뉴스토마토의 보도, 한국일보의 보도, 스픽스의 보도, 그 다음에 김종대 의원님 목요일에 나와서 이야기하겠지만 또 다른 목격자, 차량 2대, 차종 카니발 특정까지 음모론에서는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통령실에서 지난주에 고발을 바로 했죠. 서울청에서 수사를 들어갔다, 배당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진실공방이 벌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 천공, 왜 본인은 가만히 있고 본인이 말고 대통령실에 고발을 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김 의원하고 천공은 공무원도 아니거든요. 그냥 일개의 개인이잖아요. 우리가 뽑은 적도 없고. 그렇죠. 선출한 게 아니죠. 공무원도 아니고 무슨 직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국정에 너무 나대고 개입을 하고 농단해요. 서울시장을 혼자 가질 않나. 그래서요. 그런데 김건희 의혹을 제기하면, 김건희하고 천공 의혹만 제기하면 특별같이 고발해요. 그런데 김건희 의혹을 명예에서는 본인이, 반의사 불벌죄라서요. 본인이 고소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처벌하는 의사가. 나중에 제3장 고발은 할 수 있지만 열심히 수사했더니 당사자, 박재형 기자님, 제가 명예에서 냈는데, 박재형 기자님, 아유, 앉은 것이 불쌍하잖아. 내가 한번 봐주게 해버리면 수사가 물거품이 돼요. 반의사 불벌죄예요. 나 안 찍은 걸 처벌하고 싶잖아. 불쌍한 놈. 이래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것도 대통령실이 고발을 했어요. 아니, 대통령실에 나서서 고발을 하고, 법적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공적 기간을 악용한 거잖아요. 공적 수고를 악용한 거잖아요. 그리고 변호사비 이런 것도 어떻게 해요? 네. 변호사비나 누구 어떤 공무원이 있었을 것이고, 그만큼 공무원들이 그 일을 했을 것이고, 그것은 이른바, 아주 작다 하더라도 예상과 직무의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작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직권의 낭비는 직무의 유기가 되는 겁니다. 그 시간만큼 직무의 유기가 되는 겁니다. 해야 될 일을 국민을 살피고 난방비 폭탄을 제거하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절개응대해야 될 고위 공무원들이 김건희 심기경호하고 있고, 김건희 대신해서 법적 근거도 없는 고발을 나서고 청공을 비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직무의 유기죠. 예산 낭비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청공 관련된 의혹, 여러 가지 의혹에 휩싸이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청공 동영상을 통해서 윤 대통령 부부 행보를 비교해서 결국 청공의 지시대로 국정이 운영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부분 청공 지시대로 하는 것 같은데요. 의구심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통령실에서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의혹이 있으면 끊어낼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의혹이 제기가 되니까 대통령실 대신 나서서 고발을 하고, 또 청공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도 아무런 입장이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증폭이 돼가는 의혹이 되는 거고. 법정에서 검사가 우리 기술도 작전주 아니었느냐라는 취지로, 도이치모트 주가 조작 한참 진행된 시기에, 또 거기에 매더기 글이 같냐, 김건희 계좌에서. 이걸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들었고, 김건희 주가 조작의 전문가들이 들었고, 그다음에 우리 기술에서 주가 조작 있었다는 게 팩트가 다 하게 됐어요. 그러면 또 다른 주가 조작이나, 아니면 주가 조작과 연동된 또 다른 어떤 이상한 행동이라는 지적이나 의혹 제기를 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이거 역으로 바꿨으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나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해서 그리니스터라고 생각해보세요. 아마 지금까지도 조중동에서 난리를 피우고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난리를 피우고, 특검회라고 로텐데로서 농성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갑자기 대통령실이 일개 개인인 김건희를 대리해서 고발한 겁니다. 제2부속실도 없는데. 그러니까 모든 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권은, 박관천 전 경정이 박근혜 때, 넘버원 최순실 넘버투, 정의는 넘버쓰, 박근혜라는 유명한 말을 남겨서 쫓겨놨는데, 감옥까지 갔는데. 지금 저는 우리를 감옥에 보내도 좋으니까,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김용미 목사님, 변혜 대표님, 저 세뱀입니다. 우리를 감옥에 보내라. 넘버원 김건희, 천공, 넘버투 한동훈, 넘버쓰리 윤석열 아니냐. 우리 감옥에 보내도 좋으니까 우리 말이 틀냐. 오죽하면 검사위의 여사, 여사위의 법사. 육사위의 검사, 검사위의 육사위의 율사, 율사위의 검사, 검사위의 여사, 여사위의 법사. 법사위의 투사위고 투사위의 국민이 있다. 이놈들아. 제가 이렇게 전기합니까. 계속 말씀하셨었는데. 천공의혹, 이른바 천공의혹. 이게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이것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상황이고. 오늘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라디오에서 한 얘기는 뭐냐면 과연 이게 진실에 어긋나고 거짓이었으면 남형신 장군한테, 전 육참 총장한테 전화가 왔을 텐데, 연락이 왔을 텐데 연락도 없다. 당연하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자기를 통해서 만약에 박정우 의자님이 앉은 걸 한 때 내가 직접 들었다. 원래 친한데. 뭐 기자회견했어. 이 사실을. 뭐 예를 들면 누가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제가 노발대발하면서 입장문을 내고 전화해서 박정우 씨,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죽을래? 뒤질래? 무서워요. 아니 사안에 따라서는. 아니 죽일 것처럼 달려들죠. 아니 친구들끼리 사소한 싸움에서도 내가 안 한 행동을 했는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이 있는 경우가 내 오면 4, 5명이서 2차, 3차 커플 해서 술을 엄청 먹어서. 예를 들면 나는 술값 내고. 내 친구는 오히려 주정을 해서 옆에 있는 친구. 예를 들면 볼을 꼬집었다. 하고 볼 꼬집힌 애가 너무 아침에 일어났고 볼이 막 얼얼해가지고. 카톡방에다가 징그리 너 어제 내 볼 꼬집었어. 뭐 다른 박정우 정원한테 물어보니까 네가 꼬집었다는데. 그러면 그런 사소한 경우도 어떻게 해요? 카톡방뿐만 아니라 박정우 정원한테. 야 이 새끼야. 야 볼 꼬집을 쓴 김윤상 피디인데 왜 내가 꼬집었다 그랬어? 나 다 봤거든? 나 다 기억하거든? 네. 억울해서라도. 그런 사례로도 난리가 나잖아요. 남영신 보세요. 기자도 연락하니까 기억 안 난다 하잖아요. 그러게요. 오래돼서. 그다음에 연락 안 하잖아요. 부승찬 씨한테. 그리고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도 국방 전문가인데 유명아. 아니 뭐 예를 들면 이분이 지금 학자예요. 대전대. 제가 김호준의 뉴스 공장에 직접 만나고 이야기도 또 했어요. 아니 그분이 무슨 억학심증이 있어서 지금. 그리고 보니 만약에 뜨고 싶다. 그럼 다른 일로도 얼마든지 뜰 수 있잖아요. 국방부 대변인 하면 지금 책도 내셨잖아요. 그 내용 없어도 상관없잖아요. 얼마든지 또 다른 자극적인 내용도 있을 수 있고. 뭐하러 걸릅니까? 아니 그리고 거짓말을 해서 나중에 윤석열이 이 살벌한 검사 독재 정권한테 탈탈 털리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생문학적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매장을 의미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윤석열, 한동훈 세력이 맘만 먹으면 다 죽이잖아요. 그 자들이. 다 줄 사람 다 봐줬어요. 그렇죠? 이명박, 비비티큰 봐주고 대장동에 뿌린 부산저축은행 비리 세력들 다 봐주고 그렇잖아요. 한동훈, 이상민, 정호영, 채훈순, 김건희, 청공, 건진, 산부토군 조나무 다 봐줬잖아요. 윤대진, 윤우진 형제까지 다 줄 놈은 무조리 봐주고 제 새끼 죽여라! 노무현, 최강욱, 조국, 한명숙, 노웅래, 이재명 모조리 다 난도질 당하고 죽거나 정말 죽은 것 같은 고통이나 아니면 다 감옥을 갇히고 심지어 간첩 조작까지 올성 온전 수사 앞때 시작해서 얼마나 살벌하게 수사를 당했습니까? 정책까지 그런데 내가 부승찬이면요 거짓말 못하죠. 예를 들면 이 정권이 바뀐 다음에 한번 몰라니까 무선서 못해요. 이건 정말 저도 35년 가까이 정세 분석을 해온 사람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런 음모로는 없습니다. 100%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벤이 대표부터 시작해서 다 올렸더라고요. 부승찬 전 대변인 김종대 의원의 말이 팩트다. 그러니까 나도 같이 고발해라. 저도 우리도 고발하세요. 김용민 변이자 앉은 걸 고발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김종대 전 의원도 지금 SNS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지금 이 사안에 다시 한번 또 얘기해서 저희 지난주 목요일에 와서도 저희 방송에서 얘기를 했고 오늘 아침 방송에서 얘기하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 제보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장 방문 목격담이 주말에 벌써 제보가 도착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절대 조작할 수 없는 천공의 현장 방문 목격담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과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제대로 될지 많은 분들이 또 깜빡하고 계신데 사실은 이 논란이 참여 있었잖아요. 관저 쇼핑 논란. 청구한 김건희가 다닌다. 역술이 나고. 한겨레 신문이 실명 거론 없이 이미 한번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었나요? 그때 한겨레도 고발했더라고요. 아. 대통령실에서. 네. 그러니까 천공이나 김건희와 관련된 게 나오면 무조건 고발이에요. 그거 참 희한한 것도. 아니요. 그냥. 대통령실에서 그것도. 그. 안 왔다. 네. 쓸데없는 논란 이야기하지 마라 하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정무적으로도 틀린 게 오히려 이슈를 키워주고 있어요. 그러게요. 사람들 관심이 더 가지게 될 거고. 더 관심이 가지게 돼 있어요. 뭐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이 사안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런 건데 이거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관계자들, 관련자들, 진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입장을 낼 것이냐. 좀 궁금합니다. 김종대 전원만 조사를 하고 나머지는 조사도 안 하고 있다잖아요. 경찰이 지금. 조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순순 전 대변인하고 기자 두 명을 이번에 고발했잖아요. 피고발인 조사를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 내용도 좀 궁금합니다. 한번 좀 지켜보죠. 지켜보고. 이게 저는 정말 새로운 탄핵이나 퇴진 사유가 될 정도로 불씨가 크다. 그냥 바이너를 날리면으로 조작한 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너무 열받았는데 또 다른 제2의 바이든 사태입니다. 제2의 날리면으로 사태입니다. 모든 건 총공이 간 거로 다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갔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들 말하면 갔네 갔어. 그런데 안 갔다고 거짓말하면서 고발까지 해버렸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반기 낀 놈이 성질을 내는 거거든요. 그냥 침묵하거나 회피하거나 또는 얼른 형식적으로 사과하면 넘어갈 일을 완전히 반기 낀 놈의 성질을 낸다고 도둑놈이 오히려 큰소리 친다고 지금 그런 꼴이 됐어요. 이건 우리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정치 행태입니다. 거짓말해 거짓말해.